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평교회 2대 위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위임받고 지금 이제 2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화평교회 신대한 3학년 때 전도사로 이렇게 들어와서 유년부 그다음에 교구 담당 목사로 있다가 2016년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화평교회 파송받고 그다음에 GMS 파송받고 장기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돌아온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또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흔쾌히 깔리만 탄 보르네오 섬으로 저를 파송해 주셔서 그곳에서 가정교회 사역과 제자훈련 사역을 했었는데 한 2019년 초에 목사님께서 흩어지는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제 목사님 나가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해 2월 달에 인도네시아로 오셨었거든요. 잠깐 장기 선교차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추천하시겠다고 그런데 저도 장기 선교사로 저도 이제 와 있는 형편이고 또 이제 목사님 추천하시지만 성도들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고 순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는 중에 목사님께서 워낙 리더십을 가지고 화평교를 든든히 32년 동안 세워가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 이렇게 기쁨으로 저를 받아주시고 해서 2019년 12월 달에 위임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모든 교회에다가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쉽지 않음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나가셨고 또 핵심 멤버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교회에 사역을 또 열심히 했던 분들이 또 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능할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2009년부터 17년 동안 사역을 해왔다 보니까 성도들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성도들의 형평과 또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회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또 워낙 목사님께서 든든하게 제자훈련 사역과 가정교회 사역을 든든하게 세워가셔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2년 반이 지났는데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리개척하고 그만큼의 빈 공간이 있었지만 결핍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선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면 이전에 해왔던 사역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전혀 그 결핍된 부분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다 메꿔져서 2018년도에 제가 뭐 수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2018년도에 예산과 그때는 이제 흩어지기 전에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님이 흩어지기 전에 그 전에 부목사님이 한 분이 또 70, 어른, 아이 합쳐서 70명을 데리고 또 교회 개척을 했었고 그래서 거의 한 어른만 200명이 나간 상황이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다 채워주셨어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새가족도 보내주시고 또 예산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이전의 그런 영광들을 다시금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좀 기회가 든 다음에 더 또 이 분립개척이나 또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더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더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워낙 이제 제 목사님께서 또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대 목사로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고 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또 저도 분립개척에 대한 부분들도 열어놓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